원자락에 전해진 사람을 태워드리고 감사합니다.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없던 밑에도 내게도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드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이야 그분이라면 그대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람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에 그 너를 고치셨네 날 바라오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람 나 찬양해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우림을 만났네 꽃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람 내게 인판치기를 능겨 날 흐르는 아픔에 그 노래 붙이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출입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람 나 사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지옥 만난다 깊은 절망이다 깊은 절망 태 silenci 어떻게 비식 깊은척다 감사합니다.